바로 던져보겠습니다 첫 수 첫 번째 캐스팅 형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뭐에요? 첫 캐스팅에 잡았어요 사이즈 괜찮아요 커요 사이즈도 커요 랜딩하는 거 찍었어요 또 잡았다 또 잡았어 왔어 천천히 또 잡았다 또 잡았다 지져버렸다 형 집어면 히트 오오 한층 오오 오오 이쪽으로 갖다 대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갖다 대봐 오오 한층 오케 와 온다 온다 오오 오오 와 크다 내가 지금 산란하러 들어왔어 내가 오늘 숙회에서 먹어보니까 알 갖고 있더라고 나네들이 에스 볼락처럼 볼락보다 약간 한 템포 늦게 산란한 것 같아 멀리 있는 애들이 좀 사이즈 좋은게 나온다고 멀리 있는 애들이 좀 우와 손만 좋아 이것도 심행하면 더 맛있긴 한데 일단 때려 담아 오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진원아 몸통에 걸었다 몸통에 교통사고 오 오 오 오 오 그리고 ㅋㅋㅋㅋ 따윻과 Bh2 와 오 오 나이스 나이스 spricht 아 좋아 천천히 올려 천천히 또 뭐 바닥은 아니겠지 봐봐 옆에 한치 따라왔잖아 다 찢어 가는거 와 이거 크다 다 금라인에 서있어 톡톡 친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입질이었어 이렇게 그니까 한 마리가 옆에 그럴 수 있어 한치는 그럴 수 있어 가만 보자 그냥 바닥에 계속 담궈놓으니까 나오는데요 오우 지금은 좀 그래도 될 것 같아 왔다 왔어 1타 1피 아우 사이즈 아 힘들어 스피딩 시간이 와 사이즈 마라 이게 액션 주고나서 이렇게 라인 이렇게 이렇게 예 한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은 입질 오면은 이게 느껴져요 왔다 나이스 좀 들어서 네 좀 잠가야지 올라올거에요 빼는건 어떻게 빼요? 아니 살짝 줄을 그 스프를 열어보세요 오 대박 됐어요 감사합니다 대박 약간 중층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로커가 많았다 여보세요 네 상승님 한마리 잡았어요 한치 잡았어요 한치 잡았어요 한치 올릴 때 그것 좀 잠궈야될거에요 엄청 잘랐어 그 응 줘 보세요 이거 나이스 귀여워 오우 저 잠깐만요 액션만 주고요 오 젤 크다 잡은거 중에 진짜요? 아니 우와 그 형수님이 잡은거 중에 제일 커요 진짜요? 네 감사합니다 여의 무슨 일이야? 왈어 뭐하는 이런거 크게 좀 썰어 먹어야지 이게 밥이랑 그냥 먹으면 진짜 맛있어 기가 맛있어 일어나는거 봐라 신경 살아있어 와 개달라 난 이게 무늬보다 맛있는거 같아 야 떼깔 봐라 영롱하다 맛있지? 떨려면 신경이 되겠다 아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